시원하게, 물려도 먹어야겠다. 펌트가 무섭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제대로 먹겠습니다. 저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들이 백선생이요? 네, 맞습니다. 깨는 최대한 많이 뿌립니다. 네. 또 장마질한다. 빨리 뿌리세요. 그리고 참기름을 뿌려주세요. 맛있어 보이죠? 눈에 눈물이 나네요. 왜, 왜? 왜 눈물이 나? 깨를 보니까. 아, 깨끗한 그 눈에. 맛있겠죠? 자, 넣어서 30분도 챙기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요. 조금 얼려서 사각사각하겠습니다. 아,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 깨끗해. 눈을 못 봤겠어? 이렇게 쑥쑥 비벼서. 맛있겠죠, 안준이? 어울리죠? 저는 장어가 굉장히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느끼할 수도 없게 조그만큼 못 먹어서. 약간. 고기 뭐죠, 그럼? 전 그거랑 개를 다 채웠어요. 아, 아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일단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접종이 당연히. 네? 조금 더 더. 왜 갑자기 엄마를 존경하게 됐을까요? 아, 아들이. 굉장히 개무시다만 하세요. 아, 상당히 개무시다만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직 딜 안됐습니다. 오케이? 글쎄요, 생각 중입니다. 김도 좀 부셔서 넣을까? 있는거 다 넣고,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고? 밥은 두 공기를 먹고 나니까 왜? 국수를 보니까 공포가 밀려와? 아니, 어제 내가. 디저트는 생각에 안 먹을 거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많이 먹다보니. 살짝 무어. 진짜 적벙어 말씀드려. 아, 웃긴다. 자, 소시가. 하하하하 이게 무슨 지금 딜이냐면요. 적당히 먹겠다. 자, 그러니 엄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지금 뭐 그런 표시입니다. 우리끼리 통화는. 맛있겠다. 엄마에게 버스터를 넣을게. 그건 아닐세. 이건 아닐세. 진짜 맛있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고마워. 간을 봐. 간이 좀 모자라면 치겠습니다. 먹어봐. 어때? 우와. 대박이야. 이 소스보다 너무 맛있어. 5점 맛잘면 5점. 5점 먹으니까. 아, 조용히 할게요. 간을 일단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좀 봐야. 어떻게 할지. 얼음을 좀 넣을지. 아, 이건 1,000년만에 먹을디. 아, 왜이래. 대박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절어줄게, 절어줄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5점 만점에 50점. 5점 만점에 50점. 왜 이렇게 압으로 하는 걸까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엄마는. 이 정도의 맛은 아무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2차 먹방입니다. 이만큼 한번 먹어. 어떻게 해. 예쁘죠? 짜자잔. 밀어면 되는 거지? 아니. 아, 오케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무슨 소리야. 좀 더 먹어야지. 하지마, 이원아. 다 튀잖아. 무슨 짓이야. 하지마.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할 땐가.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저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너무 껌이에요. 껌? 알았어, 껌이라고 그랬어. 아니야, 너무 어렵죠. 껌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껌이라고요, 개껌이에요. 그 껌이 개껌이에요? 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방송 요일이요. 제가 낮 방송을 한 번 하고. 제가 반방송을 한 번 하기까지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아, 이거. 이번 주말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강심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음. 많이 없어요. 생각 하나? 어? 얼마 안 해? 네, 한입 많이 먹었어. 응? 한입 먹었어? 네, 한입 먹었어? 디저트를 먹으려구요 엄마의 그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때문에 먹는거죠 제가 진짜 시원하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림도 먹을까? 어림도 먹을까? 어림도 먹을까? 어림도 먹을까? 어림도 먹을까? 맛있다 진짜 쫙다입니다 너무 맛있다 어림도 맛있는데 왠지 오 exclud nasty 뭐다 왠지 오바영아 요런 요런 우물이 아 근데 진짜 시원하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알았어 더 먹을래? 응 아까 타서 다 먹고 싶은데 아까 장으로 먹어서 어떡해요 엄마 아까 장으로 먹었을 때는 엄마를 전혀 봤어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드시던데 뭐래요? 엄마 내가 챙겨줬잖아요 챙겨줬는지 안줬는지 화면을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돌리고 이란저란 맛있게 먹고 생각보다 맵네요 응 맵다고? 그럴 리가 하얀 국물 먹을래? 응 하얀 국물을 먹고 그러면 그 국물을 내가 가져갔어요 아 더 많아졌네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더 많아졌어 다 들어가서 솔직히 아니 야 괜찮아 엄마 어디 저거 돌아가 아냐 많이 들어갔어 너 왜 이런 거니발쟁이 아니 아니 후식회 안종했어요 안종했는데 지금 이러는거에요 나 얼음 하나 먹어 응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가 아프네요 얼음이 있었네? 김 시원하게 진짜 맛있어요 호박인데? 아 맛있어? 시원해 너무 맛있다 좀 잘 맞는데요 오늘? 호박이 다 먹는데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근데 안 먹으면 못 먹어 응? 응 응 응 응 아... 계속 먹고 왔는데 응 그래야 돼? 아니야 계속 먹고 왔는데 응 응 그러면 다 먹어야 되는데 응 응 인간의 속도가 아니야 인간의 속도가 아닌 건데 어우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대체 무슨 디저트를 받고 싶어서 이러는지 응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왜 네네 너 사실 그냥 먹을래 응 너 사실 먹을래 응 응 응 응 시간 안 주셔야 되는데 네가 다 먹어야 돼 네가 다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지 네가 안 먹는데 응 왜 상처 네가 꼭学 Hoe 하나도 안 constituted 매운 접근의 맞아 고추 tylko 그런 시지만 이거 진짜 매워 이것도 무슨 큰 그림일까요? 아니 이거 홍시 아래로는 진짜 매워 내가 너물을 먹으러고? 응? 그리고 너는 진짜 들어 드시겠다고? 아니 여기도 아니라 진짜 그럼 이거만 내가 먹을게 진짜 알았어 아니 진짜 진짜 매워질 뿐이야 진짜 뭐 먹으신 거야 그럼? 매운 거를 하나도 안 먹으신게 말이죠 아니 근데 진짜 매워질 뿐이야 야 진짜 매워질 뿐이야 진짜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알았어 오케이 응 안 먹지마 난 먹지마 막기니 웃는다 그리고는 뒤자수를 사러 날라날라 가시겠다고? 응 응 응 응 응 응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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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니 더 이상 댓글 쓰지 마세요 이제 미앙크 다음으로 댓글을 여러분의 한 대씩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장이에요 누구 맘대로 그냥 쟤 사오라고? 너 원하는게 이거 뭐야? 아유 아니 아유 딱 그렇게 원하진않대 뭐 일단 처음에 와긴하지 그렇게 먹어야지 조금 갔다와라 갔다와 아니 그러지 이거만 먹고 갈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도대체 뭘 사오려고 하는 점을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안 넣을 수가 없는 게요 정말 어이가 없다 국물은 제가 동치미 공부를 썼고요 넣은 거라고 정말따 잘 왔어 왜 그걸로 사와 니 돈으로 사온다며 니 돈으로 사온다며 그런게 어딨어 용돈에서 깔거야 남대로 해 도대 이것도 돈 없어 정말 중요한거 니 돈으로 사와야될 네 욕 algebra 안ış어 woh 일단 돈이 없다는 거 헣 근데 진짜 Sheriff 못龄 저도 식도 없는데 어차피 내 돈이면 그냥 그냥 엄마도 나도 여자도 되는거야 응 여기서 나 이러고 있었지? 그러게 여자 먹지 엄미 그만하고 진짜 매워 진짜 아이돌 말고 정말 배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로 장난 아닌데요? 아가씨 네가 그렇게 연기를 하면 또 막 엄마가 욕먹어 애 뭐 먹지도 못하게 매운 건 없네 어쩌네 그러고 하나도 또 아우 달달해 아우 달달해 응 이거봐 암흑수간 계속 먹으려고 하지마서 울려보잖아 가봐 안했어? 엄마가 올게 응? 아 안했어?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응 아 엄마가 올게 엄마가 올게 응 아 올게 싫은데? 응 니가 언니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얼마나 어릴 때 어이없는지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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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쓰세요! 봐봐 내가 너무 심각하게 왜 이렇게 그렇잖아 아 곤란해집더라 어떡할거야? 왜 댓글쓰시되있지? 왜? 나 어디있어? 어쩌지 전체감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한 3분 1분씩 짜증이 나야되니까 안나져라 우리 진짜 웬일로 물 먹고싶네 물먹고 웬일이야? 뭐? 형들 디저트 안먹고 형들 그런나보죠? 약간 그냥 장어를 신나게 혼자 드시더니 디저트를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난 도대체 감격했지 않나? 오 이제 좀 먹을거 같애 이제 좀 먹을거 같애? 아까 너무 못먹었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니가 아까 다 먹었잖아 엄마도 밥에 김치 먹고 있었고 연희는 뭘 기다릴까요? 뭐 기다리는건 없는거 같은데요? 기다리는건 별로 없어요 잘 먹었다 이제 좀 먹은거같이 먹었습니다 어디서 애교인가? 애교 아니라 할만했어 애교입니다 애교 뭔가 좀 허한데? 왜케 허하지? 먹기는 먹었으나 상당히 허한 이분이 뭘까요? 뭘 더 먹을까? 지금 군방중입니다 지금 군방중입니다 우린 우리의 우리 버스 우리의 사나이 진정한 사나이 우리 버스 춤을 춥시다 뭘 더 먹을까? 뭔가 부족하니 이건 뭐지? 춤을 춥시다 귀여운 버스를 춤을 춥시다 자기의 근육을 질러야 해요 아 엄마씨 뭐야? 록이 나 성금이 다키면 진짜 완전 따가워 그럼 록홍은 조금 허한데 뭘 더 먹을까? 왜? 아무런자가 나중에 뭘 더 먹을까 고민하는 자네 응 당연하지 니가 아까 밥 두 공개 먹었잖아 엄마는 하나밖에 못 먹었잖아 밥에다가 비벼 먹으라고? 밥에다가 비벼 먹으라고? 아니 장어 양념 내가 다 먹었네 아니 장어 양념이 있는데 왠지 허해 고기를 더 먹을까? 왜? 응 무슨 생각? 국수를 먹었더니 국수를 먹었더니 왠지 고기가 땡기는 이것도 뭘까요? 왜? 너무 심해? 왜 한숨을 쉬어 일단 좀 치우고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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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